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어 클래스의 바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같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러시아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를 어쨌든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러시아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뭐 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고 싶다. 뭐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싶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러시아어가 멋있어 보여서 러시아어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러시아어가 단지 그냥 제일 어려운 언어라서 내가 한번 정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저희가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이왕이면 1등급을 꼭 받고 러시아어를 종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어를 같이 공부할 건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러시아어 1등급으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이 퍼스트 클래스 굉장히 뭐가 안락하게 편하게 저 1등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름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인 거고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을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대신에 그 길은 굉장히 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 러시아어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복습량도 많습니다. 저랑 여기서 하는 게 절반이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나고 다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복습을 하는 게 절반입니다. 그 절반을 여러분들이 꼭 완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5개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바시아어 러시아어 클래스의 맛보기 이 맛보기 편은 뭐냐면 저희가 러시아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알파벳부터 배우시는 분들 또는 알파벳을 배웠지만 정확하게 100%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파벳은 기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초를 익힐 때 정확하게 익혀야 나중에 읽고 쓰고 발음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 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하는 게 자료에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발음을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굉장히 일부러 천천히 읽어드리고 발음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익히고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제가 어쨌든 러시아에서 13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원어민과 발음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대로 발음만 따라 해주신다면 원어민과 가까운 그런 발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맛보기 편을 보실 때 저희가 이제 알파벳, 발음 규칙, 그리고 강세 이런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이론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다? 발음이다. 발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문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문편, 자, 입문편에서는 저희가 뭐 명사의 성 또는 단수의 격 이렇게 쉬운 문법들을 차근차근 공부를 할 겁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건데 양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 언어를 우리가, 그쵸? 1년 만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양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문법, 기초적인 단어, 동사들, 형용사들 다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입문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반으로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이 기본 반까지가 이 수능 러시아어의 개념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반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그래도 이제 이 러시아어 문법, 이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러시아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이어서 이제 동사의 시제라든지 이제 복수의 격, 이제 운동 동사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입문편이랑 기본반이 다른 게 이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동사들과 훨씬 더 많은 단어들과 문법들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또는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전 탄탄하게 100%를 이해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복습은 공부의 어머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항상 복습을 해주셔야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심화반 그리고 파이널인데 이 심화반이랑 파이널에서 저희가 1등급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반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수능을 보신다면 진짜 좀 재능이 있고 감각이 있으시고 이 공부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3등급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이널이랑 심화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등급 그리고 1등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파이널이랑 심화반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전에 배웠던 기본들을 토대로 새로운 문법을 배우고 응용을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저희가 적응을 할 겁니다. 이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단어가 포인트가 되고 무엇을 보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심화반이랑 파이널에서 같이 익히게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문화, 러시아 문화도 잠깐 같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러시아 문화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1등급을 맞을 수 있냐 없냐 만점을 받을 수가 있냐 없냐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제일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거는 꼭 외워서 이 수능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에서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많이 풀 거다.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들 같이 살펴보면서 포인트가 뭐고 어디서 헷갈릴 수가 있고 어디서 틀릴 수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만점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가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복습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하고 실력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 수능에 막상 들어가면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할지 그렇죠? 무엇을 포인트를 삼고 무엇을 보고 저희가 문제를 풀지 그런 사소한 팁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이제 수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준비가 100%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기부터 파이널까지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할 건데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언어 하나를 정복한다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그리고 문법들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1등급 수능 1등급을 완성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좋은 양질의 지식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저랑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들을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복습을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다 100%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도 누구든 어떠한 다른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받고 싶다. 이 부분이 난 이런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 것 같지?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천천히 맛보기부터 파이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텐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복습만 여러분들이 꼭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그날까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강의에서 봐요. 안녕.